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법 강성빈입니다. 커리큘럼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는 초단기 12시간 동안 개념 정리 한번 다 해보고 시즌 1, 2로 일단 형식적으로는 구분을 했습니다. 날짜 보시면 시즌 1, 2 구분의 기준은 아실 거예요. 시즌 1은 국가직 대비해서 한 번 그 다음 시즌 2는 국가직 끝나고 다시 지방직 대비해서 한 번 공교롭게 딱 8번씩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직 대비하는 과정은 6 플러스 2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매번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늘 막 조금 늦게 끝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여유 있게 다소 시간을 한 번 정도 더 사용할지라도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 동안 우리가 여러분 받으신 제 교재의 서브노트이기도 해요. 요약노트이기도 하고요. 요약노트를 통해서 전체 핵심 포인트를 한 번 돌리고 어떻게 보면 12시간이라는 굉장히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거인 만큼 정말 어려운 개념은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 개념 정리의 목적은 이거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꼭 체크하세요. 를 짚어드리는 식으로 정말 스피디하게 좀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6번이지 문풀 1시간 그 다음에 개념 정리 2시간 이렇게 3시간을 구성할 거여가지고요. 딱 12시간 동안 정리를 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복습하실 때도 12시간 동안 이거 다 정리하실 수 있으면은 무조건 합격하죠. 지금 여러분이 오랜 시간 반복 회독을 해오신 이유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하루 전날 3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1회도 돌리실 수 있고 시험 일주일 전날 하루 투자해가지고 행정법 한번 돌리실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 게 오늘 기억 안 나는 거는 뭐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최소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6회 한번 돌리고 나서는 약간 고민 중이긴 해요. 2회 동안 4시간 진짜 짧은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돌릴지 아니면 진짜 약하신 부분만 뽑아서 돌릴지 이거는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다 프린트로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교재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강의 중에 서브노트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서브노트 내용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만 띄워놓고 항상 기본서로 공부를 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서브노트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매 시간마다 프린트 나눠드리니까요. 가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기본서로 보셔도 돼요. 어느 교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는 매주 10문제씩 지금 했던 것처럼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6주의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목표는 소송요건 다 끝내는 거였지만 매우 무리수였죠. 대상 적격 정도 보고 뒤에 날림으로 확 치고 넘어가고 끝났는데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다시 소송요건부터 좀 천천히 워낙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번 시간에 항구소송 한번 돌리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나머지 행정소송인 당소, 행심, 행정법 통론 다 한번 돌려버리고요. 이렇게 2주 동안 돌리는 거에서 나오는 문제가 대략 한 7, 8문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3회차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지난 주에 한 거긴 하지만 다시 리셋해서 좀 진행되는 것만큼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작용법을 3회차에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 대략 한 6문제 정도 나오죠.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내용도 제일 어려운 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 가장 좋은 단원들인 4단원, 5단원 실효성 파트 통상 아무리 못해도 2개에서 3개 나오고 절차법, 정보공개법은 미니멈 두 문제죠. 하나하나씩은 무조건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벌써 맥시멈으로 잡아버리면 14, 17, 19 이거는 한둘 이렇게 딱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내가 1월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아직 좀 회독이 부족한 상태다. 인간적으로 내가 다 보진 못할 것 같다. 손실보상은 정말 액기스만 뽑아서 보셔야 됩니다. 가장 가성비 떨어지거든요. 양 많고 어려운데 잘 안 나오고 나오는 부분은 그중에서도 토지보상법으로 한정돼 있는 것만큼 혹시나 좀 단기 합격을 지금 목표로 아직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YoYo boion PL כ plot carn keer Curiosity ром achieving 이 velocity 소녁 lo 생 erg gek